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은 연방 공휴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올해는 킹 목사가 암살당한 지 50주년이기도 하죠. 특히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거지 속을 쉬톨 발언으로 촉발된 인종주의 논란과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성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인권하면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죠. 이제 31분 남았습니다. 할머님들이 생존에 계실 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이뤄져 인권 회복이 되도록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헤빙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항공모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상륙함 등 군사력을 집결시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ABC와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올림픽을 전후해서 항공모함 3척을 또다시 한꺼번에 집결시키고 B2 스텔스 세대에 이어서 B52 전략 폭격기들을 괌에 증강 배치하고 있으며 미 80위 공수사단을 적진 침투 실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명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로를 대비한 듯 한반도에 항공모함들과 스텔스 폭격기 등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80위 공수사단과 해병원정대 등 주력 부대들을 실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ABC방송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맞춰 미 해군은 항공모함 칼빈스노를 한반도를 향해 이미 출항시켰고 존 스테니스호도 증강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기존의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또다시 항모 3척을 집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 업그레이드한 수륙량용 스텔스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호를 일본에 도착시켰는데 역에는 미 해병 1,100명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기를 31대나 탑재해 소형 항모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200명의 병력과 함께 지난주에 괌에 배치했고 제레식 무기만 장착하는 B1B 전략폭격기에다가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B52 폭격기들도 이달 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 육군 82 공수사던 병력이 지난달에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는 실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흑폐병 날개작전으로 불리는 이 훈련에서는 82 공수사던 병력 119명이 도스크라이나 후어트브레그에서 C-17 수동기 편으로 네바다 공군기지까지 날아가 공중 낙하했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에 아파치 공격 헬기와 시누코 헬기 48대가 본부에서 이륙해 네바다의 가상 적진에 화포와 탄약 연료 등을 공중 투하해 공수부대원들이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2 공수사던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돼 전투를 벌임으로써 북한군이 개전초기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 대신에 침투미군과 먼저 싸우도록 유도하려는 작전을 실전 연습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통합특수전사령부에서는 보다 은밀한 작전들로 브론스 램 작전을 통해 땅굴 전투, 생화학무기 해독, 나가 북한의 핵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 특수전사령관인 토니터머스 대장은 5월이나 6월에 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군 특수부대의 병력들이 중동에서 한반도로 대거 이동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실수로 탄도미사일 공격 비상경보를 발령해 하와이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하와이주 비상관리국 직원들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 대변인은 사무실 업무 전화로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사흘 전 발생한 오경보에 대해 화가 났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살해 위협은 개인이 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수로 탄도미사일 공격 경보 메시지를 발송한 직원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주당국은 경보 발령 근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수로 오경보를 발령했을 경우 더욱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국은 경보 발령 담당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잘못된 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취소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오경보 발령 당시에는 경보 발령 13분 후 트위터를 통해 미사일 공격은 없다고 전했지만 여러 절차 탓에 공식 통보까지는 38분이 걸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올 한해 5천 곳에 달하는 대대적인 일터급습 불법 고용 단속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민 노동자들은 물론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탐호먼 국장은 올 회계 년도에는 일터급습을 4배나 늘리겠다고 공언해 편의점과 식당 등 식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아이나인 서류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펭 정부의 이민 단속이 예고대로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유례없는 일터급습 불법 고용 단속에 돌입해 이민 노동자들은 물론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 아이스의 톰호먼 국장 지명자는 현재 2018년 회계 년도에는 불법 고용을 단속하기 위해 일터급습을 전년보다 4배는 늘릴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올 한해 전년도 1,360곳보다 4배나 늘어난 5천 곳의 일터를 급습할 것임을 경고한 겁니다. 아이스는 새벽 때 저녁에서 100곳에 가까운 세븐일레븐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 21명을 체포한 바 있는데 이미 내부 문건으로 알려졌던 식품 서비스업계에 대한 집중 일터급습에 돌입했음을 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터급습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불신검문과 합법 취업 증명서류인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매니저들도 체포하거나 적어도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번 일터급습에선 세븐일레븐 같은 프레인차이즈 편의점과 식당 베이커리 등 식품 서비스 업종이 첫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청소나 조경 등 이민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도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펭 정부의 첫 때였던 2017년 회계 년도 한 해 동안 아이스는 1,360곳에 대한 일터급습과 I9 서류 감사를 실시해 불법 취업자 외에도 고용주나 매니저 71명을 기소해 55명의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9,76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려 전년도 200만 달러보다 획기적으로 급증시켰는데 이는 나무 제거 업체인 아스폴랜드 트리 엑스포드 한 곳에만 지난해 9월 말 9,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소규모로 처음 적발 시 1인당 550달러에서 대규모로 반복 적발 시에는 1인당 무려 2만 2천 달러씩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일터 급습 불법 고용 단속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미리 잠적하게 만들어 관련 업계가 일손 부작에 따른 생산 차질과 매출 급감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KTV 뉴스 김윤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미 전역에서는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동상과 기념관에는 관광객들이 그의 비폭력 민권운동을 생각하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929년 1월에 태어난 킹 목사는 1950년부터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으며 특히 지난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란 명연설을 통해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 공존을 호소했습니다.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킹 목사는 지난 1968년 테네시주 맨피스에서 흑인 청소부에 파업을 지원하다가 암살돼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2층짜리 건물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산타이나 지역 17가와 프렌치스트리트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니산 알티마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날아 작은 빌딩과 충돌했습니다. 이 차량은 건물 2층 창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차에서 탈출했지만 다른 한 명은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차량 내부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구조된 탑승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량이 충돌한 치과 건물 내부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어 추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